첫 번째, 서버란 무엇인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서버는 크게 세 가지로 일단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무엇이며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서버의 역할은 뭐고 어떤 서버들이 있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서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서버와 클라이언트입니다. 서버는 나와 있죠, 여기? 클라이언트에게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치이고 클라이언트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서버에 접속해 정보를 확인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치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가 가세요? 아니요. 네, 저도 이걸 봤을 때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구글에서 네이버에서 서버의 정의, 서버란 클라이언트란 찾아보잖아요? 이런 단어가 적혀져 있습니다.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서버도 컴퓨터예요. 그래서 아주 큰 컴퓨터라고 보면 돼요. 서버라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컴퓨터예요. 우리가 실제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노트북이든 데스크 작업이든 이런 것들을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불러요. 그런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 보면 클라이언트 컴퓨터는 서버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내놔라고 요구를 합니다. 내가 사용하고 싶은 그런 뭔가 프로그램이든 소프트웨어든 아니면 홈페이지든 그런 것들을 내놓으라고 요청을 해요.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한 대가 아니죠. 여러 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회사의 직원이 20명이야. 그럼 20명이 다 PC를 쓰고 있을 거니까 클라이언트 컴퓨터는 20대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많은 클라이언트 컴퓨터들이 각자 다 사용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싶어서 서버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요청을 서버 컴퓨터에서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클라이언트에 주는 겁니다. 지금 잘 보세요. 여기 화면이 잠깐 뒤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모니터에는 모니터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지금 서버 컴퓨터에 뭐가 있어요.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내놓으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요청을 해요. 그러면 서버 컴퓨터에서는 여기 있다고 주는 거예요. 클라이언트에. 이 프로그램을 하나씩 하나씩 주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서버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서버는 단독으로 작동을 하긴 하지만 서버가 뭔가 역할을 하려면 클라이언트라는 대상으로부터 요청을 받았을 때 그 요청을 다시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서버는. 즉, 개인 컴퓨터에서 요청을 했을 때 서버에서 뭔가 준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 컴퓨터에서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접속하고 싶어요.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 같은 거 띄우고 www.naver.com 쳐요. 엔터를 누르죠. 그 행위는 클라이언트가 저기 어딘가에 있는 서버한테 네이버 홈페이지를 다오라고 요청을 한 거고 그 요청을 브라우저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요청 받은 거를 네이버에 어디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 컴퓨터가 그걸 받아다가 여기 네이버 홈페이지야 라고 그 클라이언트한테 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지금 내 개인 컴퓨터로 네이버를 치는 행위 자체도 저쪽 네이버 어디 서버 거기에서 달라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내가 브라우저에 네이버라고 치는 그 행위 자체가 네이버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 컴퓨터에 네이버 홈페이지를 나한테 보여줘 라고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걸 엔터를 딱 누르는 순간 그 어떤 행위가 네트워크를 타고 서버 컴퓨터에 가서 야, 네이버 저기 어떤 클라이언트에서 지금 네이버 홈페이지 달라고 요청이 왔어. 오케이. 그 사람한테 딱 네이버 홈페이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서버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네이버 같은 데는 서버가 엄청나게 크겠네요? 수만대가 있을걸요. 아마 수십만대?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게 있네요. 왜냐하면 그 네이버 홈페이지를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또 수백, 수천만명이 되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서버가 한 대밖에 없어요. 백만명이 예를 들어 네이버 홈페이지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 백만명한테 그거 한 명, 한 명, 한 명 보낸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뭐 1년도 더 걸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빨리 요청할 때마다 주기 위해서 아주 많은 서버를 두는 겁니다. 일단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뭔지는 조금 이해가 되셨죠? 네, 네, 네. 서버는 어쨌든 요청했을 때 달라고 하면 주는 거고 그렇죠. 클라이언트는 개인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요청을 하는 요청을 하는 그 기기가 클라이언트 요청을 받아서 처리해주는 기기가 서버다 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 컴퓨터는 서버 컴퓨터의 응용 프로그램 아까 예를 들었던 네이버 홈페이지 같은 거를 요청을 한 뒤 그걸 서버에서 보내주면 그때 가서 이 클라이언트 모니터의 네이버 홈페이지가 딱 뜨는 거예요. 그리고 서버는 응용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가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이 오면 보내는 겁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요청하지 않으면 그냥 갖고만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내가 갖고만 있는 거지. 누군가한테 요청을 받아야지만 나의 뭔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컴퓨터 그게 서버입니다.